안녕하십니까 주식일본제의 윤정도입니다. 4대 천안 캔들 필살기 교육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4대 천안 캔들 필살기 교육에 샛배령이 뜨고 나서의 흐름 두산노보틱스 어마어마한 탄력적인 수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두산노보틱스의 첫 번째 시발점은 상승장악형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상승장악형에 제대로만 잡아내셨다면 지금 수익률은 따블 수익 이상, 100% 이상 그 어마어마한 수익이 추세적인 매매 그대로 여러분들 계좌에 오롯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지난 12월 18일 기준에 두산노보틱스는 재차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주고요.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4%의 폭특이 나오면서 11만 2,200원을 형성해 줬습니다. 그 흐름의 끝은 어디일까요? 4대 천안 캔들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복하신다면 최고점에서의 차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4대 천안 필살기 교육 중에 상승장악형, 상승장악 확인형 교육 들어갑니다. 50분 교육해드리고요. 교육에서 발굴된 종목 동반적으로 같이 볼 거예요. 큰 수익, 제대로 된 수익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4대 천안 캔들 오늘 ppt 내용은 많지 않아요 장수는 많지 않은데 공부할 내용이 많죠 자 총 복습 겸 또 오늘 새로 처음 시청하신 분들 기준도 잡으실 겸 자 캔들은 얼마나 오래된 거죠 300년 이상 됐습니다 일본에 혼마 문에이사라는 사람이 맨 처음 만든 거죠 여러 이유가 있고 여러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 시중에 포탈 한 번만 뒤져보시면 돼요 도서요? 도서는 사지 마세요 왜요? 전설의 고향 찍는 것도 아니고 옛날 내용 300년 전 내용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도서는 어떤 걸 보시냐 윤정두가 무료로 나눠드리는 새로 윤정두가 지필해놓은 전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교재로 사용된 캔들 필살기 기초에서 실전까지 무료로 다 받아가십시오 아 그거 갖고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스티븐 리슨이 80년대 중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캔들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분이 만들어놓은 도서 그 도서가 우리나라의 지격본으로 두 권인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 내용도 굉장히 들여다볼 만합니다 다만 오늘 교육해드릴 내용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죠 정형화해놓은 내용 그들이 감춰놓고 안 가르쳐줬던 그러한 내용 그 내용이 오롯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수백 가지의 캔들 패턴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수백 가지 패턴 이름도 잘 모르는 건 막 계속 튀어나오는 네 가지의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캔들 패턴에도 어떤 거요 일본에서 만들었으니까 일본식 이름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뿌렸으니까 영어식 이름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에서 한자 문화권이었죠 그래서 한자식 이름과 우리나라 한글 이름 네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또 수백 가지 패턴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캔들의 원리를 이해를 하세요 가장 단순하게 양봉이라는 건 뭡니까? 어느 가격에서 시작이 됐든 누군가가 시작 가격보다 계속 매수를 해서 종가가 시작 가격보다 위에서 끝난 걸 우리가 양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빨간색의 양봉 캔들 그 힘의 크기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꼬리가 달려 내려온다든가 음봉으로 밀린다든가 그럼 누군가가 차익 실현한 거잖아요 그 힘의 원리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4대 천안 캔들만 딱 남는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왜요? 윤정도가 기초부터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초부터 그래서 별 한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한 개 두 개짜리는 여러분들께 교육용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드렸어요 기초부터 해서 별 한 개 두 개짜리는 세 개짜리는 총 일곱 가지의 패턴 중에서 우리는 추세의 지속을 놓고 보는 거죠 어떻게? 치세 반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추세 반전 그 추세 반전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돌려지는 흐름 그리고 고점에서 꺾여지는 흐름 결론은 이렇게 하락 추세의 기준에서 반전이 나와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들 이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캔들 패턴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고점에서 꺾여져서 나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게 아니라 발바닥에서 사서 맨 꼭대기에서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봉이냐 주봉이냐 월봉이냐 혹은 분봉이냐에 따라서 최고점의 높이는 조금씩 차이 나겠지만 패턴 제대로 이해하시면 최저 바닥에서 최고점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별 세 개짜리 캔들 중에서 추세의 지속형은 동일 흑산병형 그거 한 개가 있고요 나머지 추세 반전은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개의 사드천왕 캔들이고 두 가지는 바닥에서만 뜹니다 그 두 가지 바닥에서만 뜨는 거는 교육을 이미 해드렸죠 중요하게 더 중요하게 놓고 보는 거는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의 기준에서 우리는 이미 이 패턴을 배웠어요 상승 잉태화 개념, 하락 잉태화 개념 색별형, 석별형 이 두 가지의 패턴은 캔들이 세 개가 형성이 있었을 때 캔들 세 개를 가지고 별 세 개를 만드는 장악형의 기준은요 상승 장악형 요거만 가지고도 별이 세 개입니다 캔들 두 개만 가지고도 별이 세 개예요 장악 확인형이 뜨면 캔들이 세 개죠 와우 힘이 더 강하겠죠 자 요 기준에서부터 이제 상승 장악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들어갑니다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에 대한 전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전제 조건이 필수 조건입니다 여기에 망청 배울 때 변동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이 변동성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이해가 되면 파생까지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파생까지도 변동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흐름이 하루에 뭐 움직임 폭이 1% 올라갔다가 1% 내려갔다가 1% 올라갔다가 0.5% 내려갔다가 굉장히 좁은 요 좁은 공간 이게 2% 범위라고 친다면 요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더 좁은 캔들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특정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만약에 한 달이라고 잡는다 했을 때 한 달 너무 길어요 일주일로 할까요 그럼 일주일이라고 잡는다 했을 때 일주일 동안에 삼성전자가 하루에 1% 0.5% 종가 기준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승에서 10% 오를 가능성 혹은 혹은 하락에서 10%가 마이너스 될 가능성 가능성이 어때요 5거래일 만에 삼성전자가 5거래일 너무 많아요? 3거래일로 해드릴까? 그냥 하루를 할까요? 내일 당장 삼성전자가 10% 올라올 가능성 혹은 10% 내릴 가능성 그러니까 10%의 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삼성전자는 높아야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내일 당장 어떻게 10% 등락이 나오고 있어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죠 두 번째는요 삼성전자가 아닌 두산 로보틱스 혹은 LS 머트리얼즈 신규 상장한 이후에 상상상 가는 쪽 그 상한가도 갔는데 하한가 못 가겠어요 그러면 LS 머트리얼즈 LS 머트리얼즈의 10% 등락 범위가 내일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죠? 왜? 변동성이 평상시에 크니까 그래서 평균 변동성이 어느 정도 등락 범위에 놓여져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처럼 변동성이 가파르게 형성됐다가 눌려졌어요 이렇게 눌려졌죠 한동안 9만원에서부터 7만원 그 사이를 뭐 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거래가 빵 하고 터져요 터지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이 커져 있을 때는 추세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강화되겠죠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거래가 빵 하고 터지면 그 추세 범위는 어떻게 돼요 강화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금요일날도 거래가 일부 터졌고 월요일날 최대폭으로 터져주고 최대폭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에코 프로 머트리얼즈 어때요 에코 프로 머트리얼즈 투자 경고에서 풀리면서 투자 주의 조치가 하루 들어가고 그날 기준에 오후장 들어서 거래가 빵 터지죠 그러나서 월요일날은요 거래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29%대 상한가 수준을 터치를 해주잖아요 변동성의 기준은 얼마큼 변동 규모가 나타나 주느냐의 기준이고 평상시 대비해서 얼마 정도 변동성이 더 커지느냐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장되느냐를 꼭 놓고 보셔야 돼요 변동성이 확장되지 않고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추세의 변화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변동성이 확장됐다는 건 뭐다 나중에 배울 거래대금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거래태금이 아시겠죠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에 이 기준 이 기준하고 변동성을 배우셨는데 오늘은 변동성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럼 이 기준도 다시 한번 설정을 빠르게 해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셔도 돼요 노트에 적으셔도 되고 윤정도 사무실에 윤정도 법인에 똘똘한 연구원 분이 오시면 이거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겠죠 그렇게 다 정형화해서 만들어 온 거예요 5에서 10 거래일의 기준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20년 201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뭐 체력도 한계가 오고 체력이 좀 한계가 오다 보면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상하한가 제도 상하한가 제도의 확장 이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확장됐죠 15%에서 30%로 확장되다 보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 원이라고 균 잡았을 때 하한가 내려가면 7천 원 하한가에서 상하한가 가면 얼마? 13천 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왜냐하면 소형주 잘 기억을 못하니까 뭐 그냥 대주주의 담보물량이 반대매매로 쏟아져서 점하한가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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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하한가가 풀리는 날 돌려줘서 상하한가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하한가에서 상한가까지 거의 100%의 등락범위가 나오죠 그죠 그런 변동성에 확장 그렇기 때문에 5에서 10거래일이 아닌 3에서 5거래일로 이날 이후부터는 3에서 5거래일의 기준을 설정을 해도 무난하다 이 부분은 그랜빌의 매매법칙까지 예제를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그랜빌의 매매법칙이 예전에 만들 때에는 200일선을 기준으로 고안해냈다 이렇게 설명을 그랜빌이 하고 있습니다 200일선을 기준으로 고안해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MTS, HTS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일 동안의 주가율은 보면 그렇게 큰 등락이 없었다 200일 동안에도 그러니 20일 거래를 보겠다 20일 동안 거의 거래가 없어 거래도 없고 주가의 변동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20일 갖고는 안 되고 200일선을 그런데 지금은 MTS, HTS 많이 발달해서 도서를 아마 90년대에 만들었을 것 같은데 금융투자협회에서 박사학위를 가지신 교수님들 그분들이 GP를 하셔서 예제를 놓고 다 했을 때 그랜빌의 매매업칙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기준에 21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식의 설명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요 더 빨라졌죠 HTS 또 MTS 그렇게 돼서 사실상 10거래일, 5거래일의 변동성을 놓고 그랜빌의 매매업칙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추후에 그거 시간되면 교육해드릴게요 예전에 다 예전에 다 케이블경제TV에서 다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결론은 2015년 6월 이후에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장이 되면서 5에서 10거래일의 추세적인 부분 추세 하락이든 추세 상승이든 또 각도가 가파르든 뉘어져 있든 그 흐름이 3에서 5거래일 정도만 거래가 돼도 저점과 고점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1에서 3거래일의 기준은 2020년 1월 2일 우리나라 거래대금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이날 이후로 5조 미만으로 내려온 적이 단 하루도 없어요 최저가 5조까지 딱 내려왔었습니다 1월 2일에는요 4조 6천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게 21년 1월 11일날 코로나19 발생되고 재료금리로 다시 낮추고 거기서 유동성을 굉장히 공급을 했죠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광이통화 M2가 생상을 초월하게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서 유동성이 부동산과 증권시장으로 들어옵니다 하루 거래대금이 4조 6천억짜리가 얼마 44조 4천억까지 터집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졌죠 그 당시 기준에 2020년 5월 11일인가요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 5조 미만인 날이 있었잖아요 코스닥 시장은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년 20년 5월 중순경일 겁니다 진단키트 주도 시젠이 거래대금 2조가 터져요 종목 하나가 2조 그리고 EDGC 넵지노믹스 수젠테 이 당시 기준에 진단키트 4인반 이 4명의 4종목이 하루 거래대금 4조를 터뜨립니다 전체 시장 거래대금 4조였는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떻겠어요 상상을 초월했겠죠 그래서 1에서 3거래일만 가지고도 그 변동성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기준 거래일수가 이 정도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기준에 이것만 놓고 보면 되는 거 아니냐 1에서 3거래일 삑삑삑 삑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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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봉의 기준에 1에서 3 거래일, 캔들 1에서 3개짜리의 월봉, 그 기준에서도 1개짜리 망치형도 인정할 수 있고 2개짜리 장악형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부분이 변동률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이 기준뿐만이 아니라 1봉 기준에 20 거래일이면 한 달이잖아요. 그게 다 농축돼서 압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개짜리 캔들 월봉이어도 망치형이 생긴다면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에요. 장악형이 생긴다면 두 번째 달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거기에요. 또 어떤 기준이 잡혀요? 1주 월봉과 추가적으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것도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시장 지수 기준에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채널 자꾸 돌리시려고 그러는데 채널 돌리지 마시고. 대형주의 기준은 뭐예요? 분류가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냥 삼성전자, 대형주 그게 아니라니까. 이조차도 모르면서 어떤 것을 진행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아저씨들이 무슨 정당을 창단해, 정치에 뛰어든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제작하시는 분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엉뚱한 소리,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옥석 가리기를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옥이 아니라 석이구나. 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 기준점 아세요? 모르는 건 무조건 어디 포탈에도 지금 나온다니까. 대형주의 기준은 그 전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분류를 예전에는요.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 그리고 101위부터 300위까지, 그다음에 300위 이상은 소형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 대형주, 그다음에 중형주, 소형주.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 자본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입니다. 그 대형주의 시가총액 비율이 80% 수준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그냥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그런데 그조차도 지금 방송에 모른단 말이에요. 출연자 자체가. 내일 꼭 물어보세요. 방송 출연자 오시면. 채팅방에 막 여러분들이. 대형주야, 기준이 뭐야? 막 이렇게. 중형주는 시가총액 1위부터 300위까지입니다. 그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기준. 물론 시가총액이 15조까지에 달하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변동성은 더 크죠. 더 크게 형성돼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대형주가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제한적이고 그다음 중형주가 가볍고 소형주는 더 가볍다. 그런 종목들이 많이 튀어나온다, 이거죠. 대형주가 무조건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처럼 상한가 수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시가총액 2조에서 2조 7천억까지. 엘에스의 머트리얼즈 상한가 가면서. 다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기준으로도 설정해서 볼 수 있다. 대형주가 이쪽이겠죠. 대형주는 변동이 작으니까 5에서 10거래일, 중형주 수준은 3에서 5거래일. 소형주는 변동이 크니까 1에서 3거래일. 총 두 가지로 나눠드렸는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다음에 1주, 월봉, 분봉까지도 포함돼요. 거기에서도 또 쪼갠다면, 또 나누어준다면 변동성이 어찌 됐든 큰 종목, 작은 종목의 기준에서. 그래서 전제 조건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변동성 부분, 오늘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 변동성 부분은 평상시 대비 1.5배에서 7배의 변동이 나와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는 하루에 1, 2%의 삼성전자가 아니라, 1, 2% 삼성전자가 움직였다면 최소 3에서 5%, 6%의 캔들 크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락 반전이든 상승 반전이든 반전의 신뢰도를 높인다. 이 변동성의 기준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나오면 캔들 크기가 평상시 대비 커집니다. 당연하겠죠. 변동성이라는 것은 그 등락 범위를 얘기하니까 캔들 크기가 커집니다. 캔들 크기가 커졌다는 건 뭐다? 비이성적으로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거 말고, 제대로 된 변동성은 거래가 수반된다. 그게 신뢰도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갖춰지고 나서 그 다음 범위에. 일반적인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 반전이니까 하락 캔들 예제를 넣어놓죠. 하락 캔들을 예제를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벌써 이미 그 예제를 다 설정해드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잡혀질지. 그리고 매수 구간은 어떻게 설정이 될지. 그 부분은 한 템포 쉬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전제조건에서의 흐름과 그 다음에 편입구간의 설정머미 그리고 되돌림의 흐름 거기까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각도도 상관없고 하락의 기준에 이런 각도도 상관없고 또 이런 각도도 상관없고 이런 각도도 상관없습니다. 1에서 3거래일이어도 상관없고 3에서 5거래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의 캔들의 기준에 하락 인식이 좀 잡혀야 된다라는 거, 최근에 들어서의 저점 인식이 잡힌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이따 예제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하락을 하다가 반전을 했어요. 그럼 최저 바닥은 여기지만 이 구간 내에서의 반등의 구간 내에서도 이 조종이 바닥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변동폭의 조종이라면 그렇다면 여기를 다시 바닥으로 인식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만 다 잡는다, 그건 아니죠. 중간에 어떤 패턴이 또 떠준다면 그러면 그 기준에서 봐야죠. 장학형의 기준은 기준봉을 어디로 잡아요? 장학형의 기준은 기준봉을 얘로 잡습니다. 얘가 기준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변동성을 1.5에서 3배라고 했잖아요. 너무 비이성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것도 그것도 신뢰도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평상시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날 이런 거 있잖아요. 갭상승 빡 나오고 그냥 장땅봉 이따가 나오는 거. 그런데 이거를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장학형이나 잉태형이나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잉태형은 좀 그렇죠. 이 양봉이 있으니까. 결론은 비이성적으로 형성된 패턴의 신뢰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적절한 크기의 기준 1.5에서 3배. 그래서 1에서 3과를 이루는 바닥 인식을 잡을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종목이 그렇다고 이게 뭐 요만한 캔들이다 그러진 않아요. 이 캔들의 기준은 평상시의 캔들 수준이면 돼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크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인데 조종이 나왔어. 아, 힘들다. 그러니까 장학형의 전제조건은 어찌 됐건 이 몸통을 감싸 안는 거예요. 당연히 신뢰도가 높으려면 이 꼬리까지 감싸 안으면 가장 좋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됐을지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됐을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떠도 장학형은 맞습니다. 이 부분만 감싸 안는다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 개파락이 지금 이 종목, 이 패턴에서만 기준을 잡으면요. 종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시초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처음 시작한 가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캔들 기초부터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가 이걸 딱 봤을 때 와, 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 하락 추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락 추세가 있다가 저점으로 형성이 됐어요. 아, 힘드네. 내 종목을 왜 맨날 빠져. 두산, 너버틱스는 신고가인데. 왜 맨날 빠져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은 개파락이 여기서부터 출발해. 이 몸통이 갖고 있는 높이만큼 하락이야. 숨을 못 쉬겠잖아요. 숨을. 근데 여기서부터 돌리기 시작합니다. 개파락 나오고 그냥 빰, 빰.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의 종목이면 감흥이 없어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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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들어 올리는데 이 캔들의 크기가 보통 때 대비 1.5배에서 3배. 얘는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얘도 뭐 크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고 그랬어요. 하여간에 이 앞에 캔들을 감싸 안는 기준. 그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그래서 앞부분에서 설명을 이 변동성과 이것만 잡아드렸는데 이 내용을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캔들의 이 몸통 있죠. 이 몸통을 감싸 안는 것을 장악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조그만 캔들 두 개 있는 걸 그걸 장악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기준봉, 오른쪽에 기준봉의 변동성이 1.5에서 3배 나와 있어야 된다. 이건 시중에 어디에서도 그렇게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캔들 두 개 생기면 장악형인가? 그렇게 해서 들어갔더니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냥 추가적인 조종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캔들 하나도 안 맞아 이럴 수도 있고. 전제 조건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몸통을 감싸 안고 당연히 꼬리까지 감싸 안는다면 신뢰도가 더 높고요. 그리고 이 기준에 이걸 감싸 안는 이 기준봉 캔들이 최소 변동성이 평상시 대비 1.5배에서 3. 삼성전자다. 하루에 1, 2%, 2% 움직였다고 치고. 그러면 최소 3에서 6%의 캔들 크기가 나오면서 얘를 감싸 안어야 그게 장악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악형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장악형이 떴을 때 편입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편입의 기준은. 그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이 시작 가격이 이 밑에서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딱 붙여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디서 시작을 했던 간에 얘를 감싸 안고 장악이 됐다고 한다면 이 라인이 장악형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장악형이 떴을 때 편입의 기준은 1. 이 라인을 1번 봉의 시초가를 넘기는 흐름을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2. 나는 조금 더 보수적이야. 완벽한 걸 좋아해.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은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라 했잖아. 윗꼬리까지 싹 다 감싸 안으면 난 들어가 볼 거야. 오케이. 여기가 2. 이해되세요? 아니 근데 이해는 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장 중에 이거 하나 떠 있다고 해서 이거 하나 떠 있다고 해서 모든 2,400개 종목을 다 볼 수 있어? 이거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패턴이잖아요. 얘가 없다고 쳤을 때 아직.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얘를 미리 봤으면 제일 좋은데 미리 못 보고 있었어. 장 끝나고 보니까 장악형이 떴더라야. 그럼 어디까지 편입을 할 거니?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날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그 다음 날 이 기준봉의 최고점까지를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그럼 여기까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이 됐는데 그럼 되돌리면 편입을 했는데 이거 순절 밀려내려면 순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밀려내려면 순절은 또 어디서 해야 돼? 어디서? 순절 범위. 어디서? 이날 들여다보고 있었다. 첫날 운 좋게 우리는 원래 들여다보던 종목이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라인이 이탈되면 훼손되는 거죠? 혹은 아니 난 여기서 잡았는데요. 그럼 이 라인이 이탈되면 훼손이 되는 거죠. 장악형이 아닌 거잖아. 여러분들 기준에. 이 라인이 이탈되면요. 이거 완벽하게 장악형이 아닌 거죠. 저 라인이 이탈되면 정리. 아 그럼 또 막 이렇게 질문해. 아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럼 보유하는 거지. 보유했다가 밀려내려와서 편입 단가 대비 3% 밀려면 순절을 한다든가 그 기준을 설정하면 되죠.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나 이 날 들어가서 정리를 기준을 잡았다면 저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아니 나는 이거 완성되고 나서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편입을 했어요. 했는데 은봉으로 내려와 은봉으로. 은봉으로. 편입을 했더니 하필이면 내가 사면 무조건 고점이야. 은봉으로 이렇게 내려와. 그럼 은봉으로 내려오면 이제 기준봉은 어떤 게 될까요? 원래 기준봉도 얘였지만 얘 기준에서 여기를 넘길 때 장악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기준점은 어디가 잡혀요? 그쵸. 이 양봉의 절반. 이 양봉의 절반을 기준점으로 설정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캔들의 크기가 평상시 캔들 크기의 1.5배에서 3배 정도의 크기이고 비이성적인 크기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적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12%짜리. 12%가 그렇게까지 비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3, 4%, 4, 5% 움직이던 종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12%인데 절반, 6%를 보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죠. 분할 매수에서 6%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기준은 병행을 할 수 있어요. 적절하게. 내가 한 3% 순절하고 싶은데 6%는 너무 멀다. 그럼 이 라인. 혹은 3분의 1 라인. 그럴 때 3분의 1, 2분의 1이라는 걸 설정하는 겁니다. 아, 그 필전, 실전 필전이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그러면 노란토로 오셔서 추가 교육 마저 받으세요. 장학형은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복습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장학확인형은 어떻게 될까요? 장학확인형. 장학확인형도 똑같습니다. 편입구간과 차익실현 범위를 논하는 거잖아요. 편입구간의 기준은, 장학확인형의 기준은 어디까지? 이 몸통과 꼬리까지 전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대밀렸을 때 차익실현 순절의 범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밀렸을 때의 기준은 어떻게 한다? 이 몸통이 기준봉이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작지만 않고 이렇게 클 수도 있잖아요. 이 캔들의 절반을 훼손하면 그때 되돌리는 흐름에서 정리한다. 이게 만약에 너무 작아요. 이 라인을 잡기에는 너무 작아. 그러면 같이 묶어서 보고 절반을 정리를, 기준을 잡아도 설정이 된다. 이해되시죠? 조금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을 응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정형화된 내용을 여기다 적어놓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여기서 이 힘이 이렇게 강한 이유를 내가 알 수 있겠다. 그 힘을 넘겼을 때 장학형의 기준이니까 여기서 편입하면 되겠구나. 되돌릴 때 그러면 이게 센 줄 알았더니 시장 영향이든 자체적인 영향이든 밀고 내려가는 힘의 세게도 만만치가 않더구나. 그 기준을 명확히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은 상승 장학 확인형의 기준에서도 이러한 기준점을 잡고 대처할 수 있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300년 전에 혼마 문외의사도 아마 이렇게 기준을 잡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오픈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니슨이 전 세계로 뿌릴 때에도 혼마 것을 높이 평가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만 그 내용만 전파를 했어요. 윤정도의 기준은요. 지금 현실에 오늘날에 맞게 제대로 된 정형화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벌써 만든 지가 10주년 되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지금 현재 KLX죠. 증권선물거래소에 2005년도에 초청 강의에서 교육하고 지금은 그 도서 교육자료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육자료 받으시고 도서 한 권 통으로 받으시고 기초부터 실적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익 내실 분들 또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들기 전에 수익부터 내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신 분들은 QR코드 찍고 노란톡으로 오셔야 됩니다. 노란톡으로 오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통하여 자 한번 보시자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5분봉입니다 11월 20일이에요 이야 거래가 터져야만 양봉의 크기 그러니까 거래가 터져야만 은봉이든 양봉이든 캔들의 크기가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거래가 좀 둔화됐고 어떻게 됐어요 상승장악형 뜨고 상승장악확인형 뜨고 이 상황의 흐름인데 이게 11월 20일이죠 이때 들여다보셨다면 5분봉입니다 이때 들여다보셨다면 얼마? 6만 6천원? 이 기준에서 지금 이게 얼마 갔죠? 이게 얼마 갔어요? 17만원대 갔나요? 몰라 기억도 안 나 15조 나누기 6,800만조 해주면 얼마야? 20만원 20만원 넘겼네 오늘 지금 저는 체력이 떨어져서 가물가물해요 지금 이야 얼마요? 6만 7천원에 꼬리 안 보이시죠? 이 꼬리까지가 매수구간 그 다음 봉에 여기까지 눌려 내려와서 편입구간 절반의 훼손이 없었기 때문에 유지 여기도 마찬가지 절반 살짝 내려왔다 돌리고 차익실험 보면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편입했는데 아 나 출장 갔다 와야지 하고 출장 갔다 왔더니 20만원이 돼있네 21만원을 넘겼죠 21만 3천원 21만 3천원 종가로 끝났나요? 장중고점이 21만 9천원? 이야 참 6만원대에서 이게 캔들 패턴의 기준입니다 이러한 의름들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얼마요? 장학형 뜨고 그리고 나서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또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장학확인형 뜨고 상승장학확인형 뜨고 여기서 야 뭐 여기서 하락장학형 요 꼬리가 굉장히 긴데 이렇게 되면 분봉에서는 분명하게 차익실험 캔들이 또 떴겠죠 이게 얼마입니까? 상승장학형 뜨고 차익실험에 대한 어떤 신호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여기까지 매매 이렇게 하는거죠 포스코 퓨처에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상승장학확인형 뜨고 또 상승장학확인형 뜨고 나서의 흐름 만약에 여기서 매도 차익실험 패턴이 있었다면 그 다음 범위에서의 흐름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8월 31일 날 상한가 뜨고 장학형 만들고 상한가 뜨면서 장학형 만들고 비이상적인 캔들 크기는 좀 그렇다고 했지만 장학형 뜨는 시점에서부터 거래 터지고 개장초부터 거래 터졌겠죠 거래 터지고 이 상한가의 흐름 패턴상으로 매도 쌓인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석별형이 나오죠 이야 뭐 그냥 단순하네요 장학형 하나 뜨고 나서 제주반도체 하이닉스의 월봉차트 와우 실질적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거에요 내일장에도 좀 봐야되고 하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일봉입니다 하고 장학형 잉태형 뭐 샛별형 이렇게 쭉 올려드리고 여기서 장학형의 기준과 그리고 샛별형의 기준 또 올려드리고 일봉의 기준입니다 신규 상장한 이후에 아 예 뭐 끝났구나 이슈 범위에서 움직인거지 이 종목군들이 펀드멘탈상으로 또 성장성만을 가지고 움직이진 못해요 또 수급 범위도 지극히 제한적이었죠 이 바닥 찍고 돌릴 때 그때 누가 들어와야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공격적으로 신기한거죠 왜 연기금이 얘를 살거야 로봇주여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왜 안 샀냐 이거지 신규주여서 그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왜 안 샀었냐는 거죠 물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1% 가까이 샀습니다 1% 이상 투산로보틱스의 저점 바닥 39% 폭락 이후에 돌린거에요 뭐가 뜹니까 장악형이 뜨죠 장악형이 뜨는데 캔들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범위면 평상시 대비해서 이 라인 대비해서 1.5배 이상이 되죠 이 정도 라인에서 다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3만원대 중반입니다 3만원대 중반에 장악형이 떠서 일봉장으로 패턴 들어간 이후에 글쎄요 이것을 하락 장악형으로 본다 그럼 오케이 여기까지의 수익 3만원대 중반에서부터 4만원대 중반 30%의 수익 시가총액이 작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시가총액 2조원대 그러고 나서요 샛배령이 뜨는데 나중에 샛배령 교육자료 다시 찾아보세요 이 샛배령이 뜰 때 작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변동성 충분히 나와있던 샛배령입니다 그 샛배령이 뜨고 여기서부터도 여기까지가 130%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겠죠 이게 캔들 패턴의 기준이에요 여기서도 계속 여러분들께 긍정적으로 설정을 잡아드렸고 주봉입니다 장악형이 떴습니다 망치형 망치형 여기서는 커 보이죠 작지 않아요 망치형이 그 흐름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다시금 흐름 설정 범위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밀려 떨어지고 여기서 하나 배웠던 게 뭐였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HTS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은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기준봉이 얘라고 그랬죠 평상시에 캔들 대비해서 주봉의 캔들 대비해서 1.5배에서 3배 그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 흐름이 나와주고 추세적인 강화 이게 11월 10일이거든요 이게 얼마? 4만 6천 원대 4만 6천 원대의 흐름의 장악화 균형 이후에 바닥 대비해서 4만 6천 원대 대비해서 100% 이상 이게 지금 10만 7천 8백 원인데 실질적으로는요 10만 9천 4백 원까지 찍었죠 근데 시간에서는요 11만 2천 2백 원까지 11만 2천 2백 원 4%가 추가적으로 상승 그러면 그 다음 이 길의 경우에 거래대금은 터지겠죠 당연히 들여다볼 자리도 아니다 들여다볼 자리도 아니 고공행진 너무 가팔라요 이거 무서워서 이런 걸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고공행진하는 거 아닌가요? 불편해요 버거워요 뭐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이거 야 이 바닥에서 240% 올라왔는데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월봉의 기준에서 장악형이 떴습니다 왜 이 자락에 편입을 못합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그 다음 범위가 상승장악 확인형이니까 그리고 나서 은봉 떨어지고 갭이 나는데 은봉이 떨어져요 갭이 작죠 그러니까 얘는 교수형이 아니라고 했어요 갭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은봉 떨어지고 절반을 훼손시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꼬리를 빨리 달아주죠 그럼 나중에 배울 뭐가 돼요? 망치형의 기준이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망치형 그럼 이 자락에서 또 편입할 수 있어요 얼마? 9만 원 이하 캔들 하나만 배우면 여기서 망치형이 떠서 9만 원 이하 편입할 수 있고 얼마요 오늘? 시간에서 11만 2,200 지금의 기준에서 상승장악 확인형이 캔들 요만한데 이게 벅차요? 여러분들이 이 몸통의 캔들의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셔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요 이 몸통의 캔들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가 1월부터 1월 말 종가 12만 2,800원부터 2월 말까지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의 캔들이 150% 이상이 나옵니다 그게 끝이냐 3월 4월 82만 원까지 하죠 12만 2,800원에서 82만 원까지 이게 스타트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저평가 아닙니다 모멘텀만 있는 거예요 명분 MSCI 지수 편입이라든가 연기금의 수급이라든가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거 공매도가 없다는 거 자 이 부분은요 23시에 온라인 교육에서 추가적으로 교육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일본제 윤정두였습니다 금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